서울 부부의 귀촌일기 가자! 날씨 진짜 좋다 날씨 진짜 좋다 이제 들어가자 고구마 갔다 올게 집 잘 보고 있어 아 토마토 많이 흘렸다 촬영땜에 밭이 깨끗해졌어 아 로즈베키야 폈네 거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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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힘들어 주참거미줄 다 해놨어 간장 가자 한산 거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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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거미줄 그레이징 머무로 드디어 머물도 머물로 offensive 노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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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이라고 하셨나? 장로님 추천 먹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추천받고 왔는데. 다음에 올게요. 역시 맛집이구만. 밥이 가야겠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엄청 예뻐. 우와. 목련차다. 어머. 웬일이야. 식사할 만한 거 있나요? 식사할 만한 거 있나요? 저희가 카페인데 저희가 아직 영어구나. 정말요? 민박만. 민박이에요? 어머. 어. 여행을 저희 땅에 올려가지고. 네. 지나가도 너무 좋다. 저희가 유튜브 올리는데 올려도 되나요? 아예 올려주세요. 어 이거 엄청 예쁘다. 오. 오. 이거 테이블이 붙어있겠네. 방금 작가님도 다녀가셨는데 우리가 버려진 집을 오. 예술가분들이랑 이렇게 리페어해서 그런 관관으로 만든 거거든요. 반티스테이 노란달팽이라고. 너무 잘하나. 그러게. 어머머머머머머. 이거 봐봐. 그래프랑시인 거 봐. 우와. 우와. 들어오게 잘했다. 너무 예쁘다. 오. 이거 아이디어 좋다. 우리 집집. 어. 우리도 이거 하자. 우리 그 얻어놓은 거 있잖아. 근데 우리 집은 약간 이거 해놓으면 점 보러 올 수도 있어. 오. 덜 이렇게 매달하는 것도 너무 예쁘다. 오. 진짜 아이디어 좋다. 역시 예술가분들이랑 다르구만. step 1 tb급 힐기 같은 거 있어? 어? autorout traductor means 왜냐면 뭐? 천 뭐라 contamination 끝 baix 아 이건 포크예요 아니 이럴 수가 이것도 도자기 직접 작가님들이 만들어주신 거 잘했다 아 우리 집 쪽에 있으면 좋겠다 지금 주무신다고 귀촌한 귀촌이세요? 홍산 부여 저희 유튜브도 보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도요? 네 서울 부부의 귀촌일기라고 아 서울 부부의 귀촌일기 여기 사시는 거예요? 귀촌하신 거예요? 그럼요 인터뷰를 갑자기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산을 그냥 문화계획장으로 아 그러면 계속 거주하셨던 거예요? 저도 귀촌했어요 아 그쵸 그런 거 같아요 어려워야 돼 갑자기 먹들이대 양파집밖에 드릴 게 없어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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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원래는 그냥 요기할듯한 원래는 요기할듯한 원래는 사드리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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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 노란색 어 그런 분이다 노란색 좋아하잖아 조국추가 주는 사람들이 컬러가 옐로우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천에 약간 느림에 비하기도 하시거든요 아 아 아 그래서 이제 노란 달팽이라고 저 아내가 사실 뭐 예쁘거든요 아내도 아내가 진짜 노란 달팽이가 살아요 진짜요? 감자 더 하자 신상 못하여 우리도 못 먹었으니까 어 신발 벗어야 되나 봐 요거 어머 이 노란 달팽이가 진짜 생물이거든요 이게 어머 칠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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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봤어 물에서 사는 달팽인데 제 연동물입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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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한 거 같아 나 이거 뭐 생긴거 처음 봤어? 우와 이창이에요 헉 어머 어머 아테스테이라고 해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머물다 가는 컨셉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오면요 구석구석 이렇게 네 정말 볼게 많으세요 진짜요 그리고 바닥도 보셨어요? 응 야 여기 작품이죠 완전 헉 그렇네 어머 우리 집도 정말 귀엽죠 화장실도 엄청 있죠 천연히 여기는 편백나무방이고 여기는 자잔나무방인데 이제 뭐 이제 민박으로 이제 저희가 해서 오늘도 선생님이 오시고 와 민박만 일단 먼저 하고 있네요 와 침대도 다 칠해져 있네 아 그렇구나 다 예술 작품이야 진짜 벽봐 싹 다 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네 하하하 구석구석 다 이쁘다 진짜 여기 진짜 구경 한찰마다 가겠다 다음주에 모시축제를 하는데 아 진짜요? 네 여기 보세요 다음주에 제가 모시축제에 문화객자잖아요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젊은객자분들이 또 많으니까 언제 친해질 기회가 되면 하필 어머 날짜 대박 어머 날짜 어? 우리 일본 가는 날짜 그리고 빠끄말이야 어떡해 모시는 매년 하니깐요 아 진짜 그럼 여기 민박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가격은 좀 다양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되어 있는데 뭐 6만원부터 한 15만원까지 주말에 현수기 혹 비수기 없이 음... 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할만한게 하하하하 가격이지 하하하하 오 문봐 하하 진짜 이쁘다 여기 진짜 하루 1박 할만하다 하하하하 너무 구석구석 소개하니까 혀찬같다 어 진짜? 혀찬 아닙니다 여러분 하하하하 진짜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네 아 잘 구경 잘했습니다 네 다음에 오픈하면 꼭 올게요 하하하하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네 네 되시길 바랍니다 하하하하 아 이거 전화기 너무 예쁘다 하하하하 밖에서 되게 예뻐 밖에서 내가 시선을 하하하하 이거 맨날 뜬거 아니야? 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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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놨다 밥 먹자 밥 밥 먹자 밥 하하하하 하하하하 숟가락으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거 다시 나가야겠네 하하하하 여기는? 어디? 요 앞에 오라리집 백발 여기 맛볼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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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대 같아 먹으러 왔다 먹으러 왔다 안녕하세요 오오 오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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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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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겠다 먹겠습니다 음 오 정말 맛있다 이 미성 채장 완전 오 오 말로 표현이 안 나 와우 맛있지? 흔히 먹던 칼국수 맛이랑 틀려 다른 맛이야 응, 맛있어 아, 맛있다 먹겠습니다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단무지는 먹지도 않았어 와, 부생체 대박 오, 놀라 오라리 참, 근데 오라리가 뭐예요? 동네 이름 아, 동네 이름이에요? 아, 오라리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잘 먹었다 오라리가 동네 이름이었군 응, 잘가요? 네 자, 안녕히 계세요 아, 배부르다 진짜 맛있게 먹었다 응 오라리집 칼국수가 맛있습니다 다른 것도 맛있을 것 같아 그럴 거예요 진질한다 우와 사마 양조장에 왔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여기 오... 오... 와, 다리 다리 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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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이쁘다 어머, 너무 이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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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까 전화 네 수업상 드셔보셨어요? 이게 찹쌀로 만든 술이라서 오, 색깔 봐 나는 못 먹는 꿈이야 그러니까, 그렇네 그래도 맛만 봐, 혀만 대봐 오 오 아이스 와인이라고 생각해 오 와, 맛있다 우와, 엄청 맛있어 오, 진짜 장난 오 이게 지금 드신 게 16도예요 오, 16도요? 어, 이거 하나도 안 독한데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안전되겠습니다 아... 지금 드신 게 16도짜리 와인이고 이거를 주문시킨 게 이게 소주예요, 41도짜리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한번... 조금만 드세요 이거는 41도짜리 오, 향 봐 오, 이거... 어떡하지? 우리 것도 살까? 데킬라 향이랑 좀 드세요 이거를 칵테일로리에서 많이 드시고 오 그래서 불소국주라고 부르세요 오, 난 이게 더 맛있다 어머, 향 웬일, 어머 이게 더 비싸죠? 비싼 게 더 맛있어 이 양을 얻으려면 같은 양의 소국줄이 10배 아... 한 명씩 떨어지는 줄이라 어머, 어머, 웬일이야 대신에 이거는 상온 보관에 유통기한도 없어서 굉장히... 오래 간직하셨습니다 어머, 마이 이거 엄청 좋아하겠다 와... 진짜... 어머, 웬일이야? 이거 진짜 세 개화 시켜야 돼 진짜 어머, 이거 웬일이야 너무 맛있다, 세상에 오, 저기 우리도 맛있어? 그러니까 하나는 선물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먹자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응 그럼 혹시 자는 네 어떤 거 구매할 수 있어요? 네 네 이거죠? 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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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때문에 오는 거잖아 맞아 이거 때문에 왔지 이거는 가격 어떻게 해요? 천천히 이거 내기에도 중요해요 알아요? 네 그치 우리 보드카 사는 내가 차 한 잔을 써서 아유 혹시 양조장이나 이런 거는 견학 혹시 뭐 오픈으로 안 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지금은 왜냐하면 술 빚는 철이 아니라서 아 10월 이후부터는 네 술 입어가는 통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그럼 그때 한번 와요 네 가을이 꼭 오셔야 되는데 네 어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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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또 올게요 네 네 가을에 올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초콜릿 분수다 우와 아, 여러분 다음 주에 모시축제 아세요? 아, 모시축제 저희가 아이들 아이들 체험하는 하나씩 드시고가세요 아니에요 마시멜로우에 대신해 아 먹을거야?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모시 가루를 해가지고 초콜릿에 모시를 같이 묻혀서 모시 초콜릿이 되거든요 와 되게 잘리겠다 이거 되게 신기해 엥가님 오차 인마 역시 소년 엄청 달아 많이 묻혔어요 그래 엥가님 묻히잖아 초콜릿이 짜싸다 맛있다 너무 달다 애들 니바 다 썼대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눈이 봄이 같다 눈이 봄이 같다 순진 순진 순수 아저씨 표정 너무 무서워 가자 갈대숲 보러 가자 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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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체험관잎들이 있네 네 아 이게 금강인가 봐 이게 금강입니다 아 금강 갈 데 없는데? 아 저 파란거야? 아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막 되려면은 아 아 탁 트였다 공예품 보자 드리자 오우 아 귀여워 저거 그 차를 딱딱해서 그냥 못해 어디만 뒤에는 두꺼예요 아니 여기는 두꺼야 근데 붙이질 못하잖아 장식이지 옆에서 이렇게 동녀들이 이렇게 얘들아 얘들아 어 체험 잘 그리셨다 갈대로 이렇게 짠데 아니 그 모시예요 이건 모시잖아요 아아 세 모시 아니 이게 그거 아니야? 어 그런가봐 아 이거를 이어가지고 세 모시를 이어가지고 이거 짜는거예요 이건 갈대인가봐 어 뭐예요? 그 이거는 비옷 비올때 도랭이 도랭이 비올때 등어리에 이렇게 젖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거예요 이거는 무슨 풀이에요? 갈대풀 갈대풀 이건 뭐예요? 왕골 껍데기 왕골 껍데기 아 왕골 그 빗자루 만드는 그거다 왕골 병 뭐예요? 도둑놈들이 뭐 이렇게 도둑놈들이 뭐 이렇게 비올때 비올때 빗나 네 도둑셋 도둑셋 귀엽지? 벌레 같다 벌레 ㅋㅋㅋㅋㅋㅋ 와 귀여워 잘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갈 데가 하나도 없네 여기 촬영했나봐 저기 내려가 봐야 되네 미루다 미루 완전 엄청 넓은가 본데? 우와 이거 다 찐득이야? 우와 무슨 병 걸렸다 어 풀냄새 아 풀이 아 풀이 아 풀이 어? 길 따라가야겠지? 어 근데 약간 어지러워 계속 똑같은 거 보니까 끝도 없는 길 끝도 없는 길 아 아 아 시원해 어 타이밍 딱 맞았다 응 우와 우와 여기 좋다 좋네 여기 구경하기 좋네 다음 코스로 이동 다음 코스로 이동 어 개똥이다 어 너무 예뻐 그림 같아 수피랑 길이랑 산이랑 하늘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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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스케치 스케치 떴어? 응 스케치에 중요했어 스케치에 중요했어 스케치에 중요했어 왔다 응 스케치를 떠 하늘이 아 헤어우 여기 길도 되게 예뻐 흥 한국은 참 볼 때가 많구나 와 갈대숲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일부러 심어놨나 아 덥다 오토바이 바람 쎄자 안 팔 거 아니야 안 팔 거 아니야 안 팔 거 아니야 아우 엉뚱이야 안녕하세요 서천 양 고소해서? 언니 이상해? 지금 아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한국기행이다! 우리 다음달에 나와요 여기? 네 저거서 사용했어? 이 동네 유명해 어? 컵 2개다 어 나 게임 컵 해야겠다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나 한참 헤맸어 아까 이렇게 넣었지 어? 뭐지? 어? 뭐야? 엄청 큰데? 이거 쓰라고? 어? 가방 크다 어? 좋은데? 어? 이쁘네 어? 마샬이야 앰프 아 앰프 가방? 귀엽네 빼빼로 잘 쓸게 영우야 고맙다 난 맨날 이렇게 받기만 하냐 두 개 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거 두 개 갖다 드리자 기다려 앉아 기다려 부들부들 생쩍 기다려 놔 놔 놔 옳지 에이 아 신나 아 신나 아이 진짜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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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야 우리 가자 이거 옳지 아이구 착해라 아이 착해 이걸 어떻게 며칠 전에 생일 지났어? 못생겼지 그냥 막 따라가 아휴 바보 어 안 들어가려고 해 어 짖는다 어 짖는다 어 짖는다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 얘 아휴 무서워 덤빈다 덤빈다 아니야 아하 아 무서워 무서워 아휴 무서워 아휴 거기 손줄 잘못 들고 다녀 아 아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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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오미한테 진다 얘는 뭐 다 지지 뭐 팔이 들고 있는 거 봐 아우 무서워 눈도 못 맞춰 계속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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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졸았어 옳지 옳지 사회성이 없어 걔를 본 적이 없어 응 고양이만 봐놓니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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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한테 아빠 집에 가 친구야 친구 응 괜찮아 응 어머니 주시고 임자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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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막 흔드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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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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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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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손 손 엎드려 엎듯 옳지 기다려 기다려 먹어 먹어 화이팅 해이이이이이 좋은데 싫고 먹어 얘니까 없나 얘 싫어 얘 싫어 얘 싫어 얘 싫어 나 싫어 나 싫어 싫어 아우 무서워 아우 나 진짜 싫어 아니야 내려가 에이 저희는 사례성을 밀려야겠네 잘생기게 찍어드릴게요 잘생기게? 잘생기게? 이러고 있는데? 매장 홍보 매장 홍보 매장 홍보? 너네 가게 홍보하는거야? 아니 하지마 아빠만 엄청 좋아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빠 좋아 아우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방울이죠? 과자 먹죠? 그러면 두고 갈게요 아우 어머어머어머어머 맛있는거 많이 사올게요 나 또 까먹을게 진짜 비빌게요 옳지 아이 잘했어 가자 잘가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 가자 가자 힘든 하루였다 아유 집에 오니깐 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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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까부다 소국주 드디어 먹을 수 있다 아유 소국주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냄새가 맛있지 먹겠습니다